저는 오늘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민간 전력요금 개편 TFO를 구성을 해서 6개월 넘게 주택용 유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제를 송본 다음에 산업용 요금 체계도 바꾼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와 한전히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편안을 만들어도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나 누진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전기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5%가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현재의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서는 72.4%가 불만족스럽고 79.2%는 누진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기는 공공제 성격이 크지만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요금은 여름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 주체로 열린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다 보니 조금만 올려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금 정부가 싼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기요금과 에너지 전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